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똥땡이 빗질할거에요. 똥땡아 똥땡 빗질하자 똥땡이 빗질할거에요. 똥땡이, 뚱순이 둘다 빗질할거에요. 똥땡아 빗질해야지요. 빗질 빗질할거에요. 똥땡아 일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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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땡이 앉아 기다려 손 기다려 아이고 이쁘다 똥땡이 기다려 아이고 이쁘다 기다려 아이고 이쁘다 기다려 기다려 아 똥땡이 엄마가 강하고 간식 줄게요. 아이고 이쁘다 아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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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땡이 앉아 앉아 간식 먹어야지 앉아 오 으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똥뱅 뭐해? 똥뱅 뭐해? 하니가 이쁘다 동순 하니가 이쁘다 위치라는 심정이 어떠세요? 동순씨 동순씨 뭐해요? 털이 온몸이 썰어 우리나라 흰색